자, 경북태렉과 스타일링 H.I. 워가 1위 수위 집계 예비용 동원위급을 여진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자유마을 A를 3,500명 편성하십시오. 그동안 조직을 하시고 편성을 하시고 훈련을 하십시오. 그런데 주사파 정국 세력이 그냥 각이 엄두를 못 내는 정도로 완벽하게 제압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예비군인 자유마을 비전을 편성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모으신 것은 효정과 예비역이 다 모으십시오. 여러분, 전쟁이 시작되면 효정과 예비역이 없습니다. 자, 한 번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모으신 것은 우리 정권 목사님께서 최고 사령관으로 명령을 하다 하십시오. 자유마을 가입, 자유통일단 가입, 퍼스트 모바일 가입, 선교 카드, 이런 여섯 가입, 아니 일곱 가입 내가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가 되면 100만원씩 3,500명을 탈 수 있다. 자신을 한 번 선언 들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일단 그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멘! 15당 1절부터 이전에 내가 참고를 하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도입니다. 물론 내게 해서 과실을 뺀지 않은 것까지만 아버지께서 일을 제외하십시오. 물론 그 과실을 뺀는 것 아니지만 그 과실을 뺀 게 아니하여 일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좋아요. 기도원 삼맹동사처럼 기도원 삼맹동사처럼